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죄 가운데서 영원히 멸망과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불상해 계시고 주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대신 받으시고 우리 대신 죽으시고 흘려주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다시는 심판과 저주를 받지 않게 하시며 우리 영원을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신 그 크고 놀라운 은혜를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돌립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면 이 땅에 헛되고 썩어지고 없어질 것을 주시기함이 아니오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주시기함인 줄로 믿습니다 멀저나 주님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영접해 주실 것을 믿고 그날을 사모하고 기다립니다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땅에 우리의 육체에 남은 때를 다시는 이 세상 헛된 것에 마음이 빼앗기지 않고 우리의 육신의 소육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조차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항상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는 은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며 주님의 말씀을 배우며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거룩한 교제를 갖게 해주신 주님 이 시간에도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셔서 두루 행하시며 우리 각 사람 각 사람을 감찰하시고 자별로운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주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활 속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어두운 일들 숨은 죄가 있으면은 주님의 빛 앞에서 모두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다시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진리로 우리를 더욱 깨끗하게 거룩하게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러움이 없이 행하며 또 주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맡겨신 거룩한 역사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의 지체로서 귀중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때가 얼마나 만지 알지 못하지만은 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너무나 중요한 줄 아합니다 주님 우리 형제 자매들 가정마다 영육간에 지켜주시고 주님의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사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 나라 이민족에게 좀 더 평화와 안정과 자유를 주셔서 우리가 자유롭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신앙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더욱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 일일이 보살펴주시고 병든자에게 건강을 회복시켜주시고 마음에 시험받는 사람 곤란 중에 있는 사람 일일이 보살펴주셔서 한 사람도 실족지 않게 자비로운 손길로 두고 붙들어주고 없어서 멀리 외국 땅에 곳곳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일일이 보살펴주시고 어느 곳에 어떠한 형편이 있을지라도 더욱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림이 없이 행하며 주님을 담대히 증거해서 이뤄진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그 거룩한 역사를 능히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에게 나타내시고자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거룩하신 뜻 우리를 하여금 더욱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사를 전파하나이다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을 당하면 정의로 판단하리니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거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내가 오만한 자더러 오만히 행치 말라 하며 행악자더러 뿔을 들지 말라 하였느니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대저 높이는 일이 동에서나 서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요하의 손에 잔이 있어 술거품이 일어나는 도다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짓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지로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또 악인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찬양에 대해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찬양에 대해 찬양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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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여 찬양하며 찬양하며 찬양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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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이 사랑이 널 용서하시리니 이 완전한 구원에 참여하라 주 찬양 주 찬양 그 소리로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기쁨으로 찬양 한대 성을 모여서 찬양하세 이 표심이 이루신 하나님께 놀라워라 주께서 이루시니 그 영광과 존귀를 돌리세 주 예수님 우리를 살리시니 이 즐거운 가슴 양도 다리라 주 찬양 주 찬양 해 소리로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기쁨으로 찬양 한대 성을 모여서 찬양하세 이 표심이 이루신 하나님께 성경 마태복음 6장을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6장 6장 9절부터 15절까지 우리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해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이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언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군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 주일날 아침에 마태복음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집에서 좀 읽고 또 배우신 말씀을 다시 복습도 하시고 그래서 마태복음을 배우는 동안에 이 말씀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으면 우리 신앙생활에 큰 도움이 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중에 기도라는 것은 없어선 안 되는 가장 귀중한 것 중에 하나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기도하기를 게을리하고 또 기도를 잘못하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물론 기도는 어렵게 생각할 것 없이 어린아이가 아버지 어머니에게 대화하듯이 그렇게 자연스럽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기 자녀들이 하나님과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항상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든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항상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암송할 때도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제사하는 것보다 낫다 그런 말씀도 있었는데 말씀 듣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귀는 두 개고 입은 하나라 그러죠 귀가 왜 두 개겠어요? 귀 하나만 대도 되는데 스테레오도러라고 두 개겠어요? 입체의 음향을 듣는 것도 좋지만 듣기는 많이 하고 말은 적게 하라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는 것이 우선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수 있는지도 알게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기도하긴 하는데 기도 내용이 너무 개인적이고 좀 육신적이고 좀 너무 어린 아이들이 엄마한테 까까 사줘 하는 식으로 너무 좀 유치하다고 할까요? 그런 기도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해도 얻지 못하면 잘못 구함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잘못된 기도를 해도 안 되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구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구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하면 이루리라 그러셨어요 우리가 주님 안에 구하고 주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구하게 될 때에 무엇을 구하게 됩니다 무엇이든지 라는 것은 자기 생각나는 대로 자기 좋을 대로 마음대로 구하라 그런 말씀이 아니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그하게 되면 우리가 무엇을 구할 수 있는지를 알게 돼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가 참 중요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가르치 주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기도를 줄줄 외우기는 합니다마는 그 기도 내용 속에 중요한 의미를 알지 못하고 그냥 주문 외우듯이요 주기도문을 쭉 외우는 거예요 외우는 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이거는 외우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 기도의 내용을 기도의 원리를 기도의 중요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중요한 내용을 그리고 기도의 순서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지난 시간에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말씀을 배웠습니다 이 한마디 한마디 안에 얼마나 심오하고 놀라운 진리의 내용이 담겨 있다는 걸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하늘에 계신다 그러니까 시푸른 하늘에 하늘 위에 계신 하나님 말하는 게 아니고 이 성경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천지의 주진이신 아버지여 천지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여 뭐 그런 많은 말씀이 있어요 우주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신 신 그 하나님의 신분을 말씀하는 것 같아요 구약성경에 보면 우리는 어떤 사람 말할 때 암흑의 아들 누구 누구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경상도에서는 뭐시기 아들 거시기 너 뭐시기 아들 거시기 아이가 그런데 오랜만에 만나면 그 아버지의 아들 그래서 성경에 암흑의 아들 꼭 구약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누군의 아들 여우수와 이런 식으로 그거는 그 아들의 위치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 아버지가 어떠한 사람이면 아들이 어떠한 사람 아버지가 선하기 때문에 아들이 선할 수도 있고 아버지는 악한데 아들은 선할 수가 있고 예수님을 말할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말할 때는 뭐라고 해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다스리시는 절대자 우주의 지배자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신 분 종기한 분 만유를 통치하시는 분 거룩한 분 우주 어디든지 계시는 분 뭐 그런 많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다는 말씀은 그 거룩하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종기하신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셨다 이건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싱글한 실감이 납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꼭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 권세라는 것은 엄청난 그 특권입니다 특권 임금의 아들로 태어났다 얼마나 놀라운 특권이 주어진 거예요 그렇죠 이 세상적으로 엄청난 대기업의 총수의 아들이 됐다 그거 굉장한 행운이죠 그 모든 것 이 세상에 있는 걸 다 합쳐도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그것과 비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감히 비교할 수 없죠 우리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창조주 절대자 그 종교하시고 거룩하신 분의 아들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버리지만도 못한 죄 많고 천한 지옥 미창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시기 위해서 한 분밖에 없는 자기의 독생자를 인간의 몸으로 세상에 보내서 하나님의 밀처럼 죽게 하셨어요 왜 하늘이 미리 죽음에 많은 열매를 맨다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독생자가 희생해서 많은 아들을 탄생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 이면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과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그 엄청난 희생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렇죠 왜 그리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그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 로마서 8장 16절에 보면 아들이면 후사군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냐 그런 말씀인데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의 후사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스러운 모든 것을 기업으로 받을 하나님의 상속자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그듭나게 하사 그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로 탄생한 거예요 그듭났다 우리 육신으로 태어날 때 육신을 낳아주신 그 부모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 우리가 그듭날 때 우리를 낳아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된 거예요 그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쇄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하늘에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우리를 위해서 하늘나라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쇄하지 않고 영원한 그 기업 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걸 얻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안에 얼마나 놀라운 내용이 담겨 있느냐 네 그런데 아무 뜻 없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그렇게 받으신 네 물론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렸죠 구원을 받을 때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확신과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를 알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요한 1서 3장 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라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 아버지를 알지 못합니다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느냐 우리가 그렇다 진실로 그렇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런데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해 세상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자기 백성에 보냈는데 그 하나님의 택한 백성도 하나님의 보내신 독생자를 알지 못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알겠어요 모르죠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것은 아버지를 알지 못합니다 아버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아들을 알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셨죠 나를 알았다면 아버지를 알았으리라 아버지를 알았으면 나를 알았으리라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를 알아보겠어요 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아직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그랬죠 하나님의 자녀가 가난하기도 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짓밟힐 때도 있고 보금을 전하다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병으로 고생하기도 하고 이 세상에서 많은 환란과 고난을 당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아직 나타나지 않다 속에는 있는데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왜 하나님이 자기 자녀를 영적으로나 육선적으로 하나님의 우리에게 특별히 축복하시고 도와주면 좋겠는데 왜 그래 알지 않느냐 성경에 그 내용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독생자가 이 세상에 오셔서 얼마나 많은 고난받은 거 아시죠 그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또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된 모범이라고 할 수 있는 바울사도는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어요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춥고 떨고 감옥에 수없이 갇히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매를 수없이 맞고 돌에 맞아서 죽었다고 쓰레기통에 내버리면 또 살아서 또 전도하고 나중에 죄수의 몸으로 물론 바울을 죽이려는 사람들에 의해서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압송되어 가서 2년 동안 집행유예로 있는 동안에 새집을 하나 더 가지고 열심히 전도하다가 결국 목이 잘려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왜 그런 많은 고난을 받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그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가난과 환란과 핍박과 죽음이 닥쳐도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보시기 원하세요 그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입니다 증거 아세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속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안 나타나고 오히려 세상 사람보다 더 많은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반대 현상이 나타난다는 말이에요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아주 무섭게 단련시킵니다 그 독수리 새끼를 딱 업고 높은 공중에 가서 쏟아버리고 참 이제 다 떨어지려고 하면 딱 받아서 또 올라가서 또 쏟아버리고 그래서 이 하늘의 왕이 되겠죠 독수리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단련한 같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자기 자녀를 단련시킨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단련시킨 겁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에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믿음과 하나님의 약속이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허락하시고 고난 중에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믿음도 주시고 그것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도와주세요 그 가운데서 그래서 우리가 죽는 자 같으나 죽지 아니하고 우리가 가난한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여하게 사는 사람이다 좀 이상한 사람이죠 우리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이 세상 사람들 부귀 영광 누리고 좋아하는 거 볼 때 그거 부러워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건 다 부잣집 뭐다 돼지다 부잣집 돼지 아 잔칫집 돼지구나 잔칫집 돼지 잔칫집 돼지는 잔칫날에 가까울수록 잘 먹이죠 그렇죠 잔칫날 잡으려고 그래서 그날 흉통하게 지나다가 경각간에 음부로 떨어지니라 그래서 그 부자가 지옥 갔다 그랬잖아요 예 너는 저 세상에 네 좋은 걸 다 받았다 그러니까 여기 와서는 네가 고난을 받느니라 그런데 나사로는 저 세상에서 고난을 받았으니 여기서는 위로를 받느니라 그런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이 우리를 단련시키고 하나님의 자녀는 믿음이 나타난 걸 보기 원하시고 동시에 우리에게 더 큰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확신과 자부심을 가지고요 하나님이 자기 자녀를 항상 같이 계세요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천사들 보내서 하나님의 자녀를 돌봐주시고 지켜주십니다 아세요 히브리스 1장 끝절에 있잖아요 모든 천사는 부리는 영어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을 후사를 섬기라고 하나님의 후사를 섬기라고 보내셨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얼마나 존경 우리가 얼마나 존경 도와주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더욱더 사랑과 애착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자기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도록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예착을 두시는지 아세요 예착을 두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독생자를 아끼지 않냐고 너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아들과 함께 모든 걸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독생자를 주셨는데 뭘 안 주시겠느냐 할래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우리는 마대푸대를 입고 보리죽을 먹고 살아도 우리는 곧 죽어도 뭐라 예 하나님의 자녀다 두고 보자 조금만 있으면 세상이 달라진다 그렇죠 조금만 있으면 언제 예 주님이 오시면 주님이 오시면 달라집니다 운동장에서 키 제일 큰 사람 앞에 가 키 절 적은 사람이 뒤따라 갑니다 그러니까 키 큰 사람이 막 그 큰 걸음으로 서뻑서뻑 하는데 뒤에 키 작은 사람 따라가기 바쁘겠죠 그런데 뒤로 돌아이 갓 그러면 문제가 달라집니다 주님이 오시면 뒤로 돌아이 갓 그럽니다 세상이 바뀝니다 아시죠 우리는 주님이 오실 그날을 사모하고 그때까지 참고 기다려야 됩니다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긴 받으신 이것을 쭉 말씀드렸어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됩니다 왜 우리의 마음 속에 가장 주님이 귀중이긴 받는 종교이긴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활 속에 주님을 가장 높은 자리에 앉히나야 됩니다 입으로만 하나님 아버지 그러지 말고 거룩하시고 종교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러지 말고 우리의 마음 속에 내 모든 걸 다 바쳐서 내 생명까지 바쳐서 성김받으시게 합당하신 분으로 하나님의 자리를 모셔놔야 돼요 그렇죠 입으로만 하나님 아버지 그러고 주여 그러면서 마음은 뭐 주가 따로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성립이 없다 이를 중이거나 저를 중이고 이를 경이고 저를 경이 어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성립이 없다 돈을 더 기중해기면 그 사람 마음의 돈이 하나님이고 돈이 주인이요 돈이 그 사람을 지켜주고 행복하게 해주고 장례를 보장해 준다고 생각하니까 돈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네 그 사람은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돈이요 당신은 나의 주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야 되겠죠 그런데 입으로는 하나님을 아버지 그리고 주여 그러면서 돈을 더 기중해기면 되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하신 것은 탐심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못 성겨요 그 사람 마음이 오로지 돈에 매들 사래요 돈을 위해서 시간과 노력과 수고와 자기 양심까지 다 바쳐버려요 그것이 그 사람의 하나님이고 우상이에요 그렇죠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로 우리가 성기느냐 하나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으면 아버지답게 대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마음속에 가장 귀중한 자리에 주님을 모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아버지가 거룩하니 아들도 거룩하라고 하나님의 자녀가 잘못되면 아버지 이름이 욕되고 더러워진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그러므로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시를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 착한 행시를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과연 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다 네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보고 뭘 하느냐 하면 예수쟁이들 말은 잘하더라 말은 잘하더라 못하는 것보다 잘하는 게 낫지 뭐 그렇죠 말 잘하는 게 뭐 무슨 험입니까 그런데 말은 잘하더라 말은 잘하더라 말은 행동은 흘리먹었다고 말해요 양대가리 걸어놓고 개고기 팔더라 말은 참 좋은데 행동은 개판이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가짜다 믿는다는 거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구분받았다는 거 다 가짜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뭘과 입증하겠어요 말로만 할 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예 그래서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시를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잖아요 자녀가 착한 행시를 해야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지요 그렇잖아요 구원받았다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람들이 욕심 부리고 악의 다툼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욕짓거리하고 주묵 주묵질하고 세상 돈 몇 푼 때문에 그냥 형제끼리도 싸우고 다투고 그 무슨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의 아버지요 우리의 아버지 자 우리라고 하는 그 안에는 함께 구원받은 많은 형제 자매들이 있다는 것을 여기에 암시하는 말씀이죠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이제 우리는 하나님 한 아버지 한 형제 자매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입니다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성도가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가족이라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그 거룩한 무리 속에 함께 있어서 우리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모든 영의 아버지라고 그러죠 히브리스 12장에는 모든 영의 아버지 거듭난 모든 사람들은 한 아버지를 승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형제 자매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사랑해야 됩니다 부모가 자녀들이 많이 있는데요 자녀들끼리 서로 시기하고 싸우고 욕심부리고 미워하고 다투면요 이거 부모 마음을 갈래갈래 찢어놓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서로 시기하고 싸우고 다투는 자식들이 부모한테 집도 사드리고 좋은 옷도 사드리고 좋은 음식도 사드리고 그런데 자기끼리 서로 싸우면 부모가 좋아하겠어요 싸우든지 말든지 네가 최고다 그러겠어요 아닙니다 아무것도 안 좋아도 좋으니 너희들이 서로 화목하게 사랑하고 살아라 그게 부모가 원하는 최고예요 자녀들이 서로 사랑하며 화목하고 서로 돕고 살아가는 거 보면 부모는 그보다 더 기쁨이 없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는 뭘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 자기 자녀들이 서로 사랑하고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할지 서로 사랑하나 이것이 내가 주는 새 계명이다 그랬잖아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여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거가 뭐예요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 1서 3장 14절에 우리가 사랑함으로 서로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증거가 뭐냐 구원받은 형제 자녀들이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증거입니다 그것이 서로 싸우면 둘 중에 하나는 너는 마귀다 그러면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는 마귀 자녀와 싸워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사랑은 안해도 불쌍히 얘기해야 돼요 그렇죠 구원받도록 왜 싸워 싸우기는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 안 받은 사람이라고 미워하고 욕하고 그 사람 속여먹고 해도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를 보여줘서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해요 그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것은 구원받게 할 수 있다 그 뜻이에요 네 그래서 너희 선한 행실을 이방인에게 보여서 권고하시는 날에 야 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권고하시는 날에 그들도 구원받게 돼요 우리가 전도하려면요 전도하는 것은 다른 사람 구원받게 하려면 입으로 전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먼저 행실로 보여야 돼요 행실로 안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하는 말만 듣기를 원치 않아요 우리가 전하는 말이 얼마나 진실한지를 우리의 생활에서 확인하려고 눈을 크게 뜨고 우리를 지켜보고 있어요 말은 잘하는데 행동이 틀리면 에이 거짓말하네 그래요 그러면 아무리 좋은 말 해도 그걸 거짓말로 여겨요 그 책임이 누가 져야 되냐 하나님의 진리를 그 부정한 것으로 여기게 하는 책임은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야 돼요 있어요 그것이 전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아버지 이름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말씀은 그렇게 외우라는 말이 아니라 너희 모든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라 그 말이에요 그 기도와 우리의 생활이 같이 연결되어야 돼요 입으로만 거룩하게 영받으시오며 그리고 행동은 지 맘대로 하면 하나님은 네가 언제 날 거룩하게 했느냐 너희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다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이 말씀은 우리가 외우세요 우선 외우면서 그 뜻을 하나하나 좀 깊이 생각을 해보세요 그 기도의 기본 원리입니다 이게 기도는 먼저 하나님의 거룩한 자리 하나님의 위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확실히 해놓고 아버지와 아들 관계를 확실히 해놓고 아들로서 아버지의 위치를 확실히 해놓고 그리고 아버지에게 뭘 요청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대우하면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아들로 대우해 주세요 그렇잖아요 자식이 지 맘대로 행동하면서 아버지한테 뭐 필요할 때 아버지 뭐 주세요 뭐 사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드렸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주시는 것이 있고 기도를 해야만 주시는 것이 있어요 그 기도는 우리의 마음과 행동이 연결되어야 그 기도는 참 기도예요 거짓되지 않는 기도를 진실한 기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한 기도 그 기도를 해야만 주시는 것이 따로 있어요 그런데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지 않는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첫 번 기도가 그 다음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실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긴 받으시오며 나라이 마옵시며 지난 시간에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받으시오며 거기까지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나라이 마옵시며 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가 왜 이마기를 기도하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나라라는 말은 왕이 통치하는 왕의 통치권이 미치는 모든 영역을 나라라 그래요 그렇죠 어떤 임금이 있는데 임금이 다스리는 영역이 있어요 크든 작든 왕이 통치하는 그 영역 이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제일 먼저 하나님이 지구를 만들었고 지구를 사람에게 주셨죠 하나는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인생에 주셨도다 이 땅을 사람에게 주셨다는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제일 첫 번 아담 아담을 인류의 대표로 세우시고 아담에게다가 모든 걸 다스리며 지키라는 하나님은 그 책임 그 책임과 권세를 줬어요 모든 걸 다스리며 지키라고 있잖아요 이제 하나님은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아담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걸 다스리고 지켜야 될 책임이 있어요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사탄의 거짓말을 받아들임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꾼을 마귀에게 넘겨줘 버렸어요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아담이 마귀에게 굴복을 하고 마귀를 숨기니 마귀를 숨기면서 어떻게 이 세상을 통치할 수 겠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마귀가 이 세상을 다스리게 됐어요 마귀가 이 세상의 누가 보면 4장 6절에 보면 예수님 마귀가 와서 그랬어요 이 세상 천하 영광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느라 네가 절만 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 이 모든 것을 내게 넘겨준 것이다 그랬어요 아담뿐 아니라 아담뿐 아니라 아담뿐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 하나님을 떠난 세상 모든 사람들을 마음속에 마귀가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어요 다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 세상을 통치하는 것은 마귀입니다 바로 마귀 이 모든 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요한복음 12장 요한복음 12장 31절 12장 31절 같이 읽읍 이제 이제 이 세상에 이 세상에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에 이 세상을 이 세상에 이 세상에 모든 사람 마음 속에 마귀가 다스렸어요.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한 거예요. 마귀가 그 사람들의 마음 속에 왕루를 하고 이 세상은 마귀가 다스리는 세상이 된 겁니다. 16장 요한복음 16장 또 11절을 봅시다. 같이 읽읍시다.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아담이 실패한 걸로 회복하러 오셨어요. 아담이 범죄하고 그 모든 것을 마귀에게 넘겨줘서 마귀가 다스리는 나라를 예수님이 마귀를 정복하고 마귀의 권세를 심판하고 마귀에게 빼앗겼던 이 영토를 도로 찾으시켜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는 건 이미 심판이 결정된 걸 말합니다. 그 심판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결정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탄의 모든 권세를 물리치고 마귀가 다스리는 영역을 다 정복하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라는 것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보이는 세상이 아닙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그랬죠. 네가 왕이냐고 그랬어요. 내가 왕이다 그래요. 그러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이 정치가들처럼 이 세상 사람들을 다스리고 이 세상에다 나라를 이루는 그런 나라가 아니다. 먼저 뭐냐. 나는 진리를 증가하러 왔다. 빌라도가 진리가 무엇이냐. 답을 안 해주죠. 빌라도는 그것을 알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예수님은 먼저 죄와 죽음과 사탄의 권세에 사로잡혀 지옥으로 끌려가는 영혼들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영혼이 사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권세를 증복하고 사탄의 사망의 권세를 잡은 마귀의 세력을 증복하고 우리 영혼을 구원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원받을 때요. 그 마음에 사탄의 권세가 증복되고 사탄에게 점령됐던 나라를 하나님이 증복하시고 그 나라를 그 마음속에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으로 죽음을 증복하고 주님이 사탄의 권세를 증복하고 진리로서 거짓을 증복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과 진리를 심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제일 첫 번 전도한 내용이 뭐예요? 마가범 1장 14절에 14절 15절 잠깐 찾아봅시다. 마가범 1장 마가범 1장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해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갖고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해 가라사대 그 복음의 내용이 뭐예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갖고 왔으니 그리소께서 오신다는 약속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갖고 왔으니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의 군세 사망의 군세 사탄의 군세를 정복하고 예수님이 이루신 사실을 복음을 전할 때에 그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을 받을 때에 그 사람 마음 속에 주님이 임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 안 받고 구원을 받을 때에 그 성령이 마음의 성령이 뭐예요? 그리소잖아요. 그리소께서 그 마음에 임하실 때에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갖고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이더라. 이 하나님의 나라는 마음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구원 받은 사람 마음 속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 국가의 3대 요소가 주권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영토가 있어야 되고 국민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그 나라의 주권이시고 영원한 새 안을 새 땅 하나님 준비해 놓으셨고 그러면 지금은 구원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바로.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마음 속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마음 속에. 그러니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마음 속에 이루어지도록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두루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실세. 예수님이 뭘 전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신 겁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나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 속에 영혼 속에 이루어지는 거니까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런 장소가 아니니까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이에요.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구원받자마자 성령이 오실 때 의가 이루어지죠. 죄가 사라지고 죄가 있는 곳에는 평강이 없습니다. 기쁨도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자마자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구원받자마자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담을 받았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 속에 죄와 죽음과 심판의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 속에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이루어졌습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든 하늘나라 내 마음 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이거 소천국이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대천국이 날로 날로 가깝도다. 그렇죠. 이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마음에 이루어지는 것에다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옛날에 평양에서 최봉성 목사라고 했어요. 별명이 최골령 이름을 아주 최골령이라고 했어요. 최봉성 목사. 이분은 일제시대 때요. 이분이 확실히 거듭난 분이에요. 확 당기면서 예수 믿고 천국 예수 믿고 천국 가자. 예수 천당 예수 천당. 하루는 골목에 이렇게 찍혀 있다가 저쪽에 일본 순사가 말을 타고 끄떡 끄떡 오는데요. 갑자기 예수 천국 그러니까 말이 놀라서 펄쩍 뛰어서 이 순사가 떨어져 버렸어요. 얼마나 화가 나 있어요. 최봉성 목사를 잡아놓고 이 영감아. 왜 사람을 놀라게 해. 여보시오. 자동차는 빵빵거리 지나가면서도 가만히 놔두고 왜 나한테 그러냐고. 빵빵 안 그러면서 사람 치잖아. 내가 예수 천국 안 그러면 사람이 지옥 가잖아. 나는 천국과 지옥 사이의 교통성경이다. 와. 야 영감아 천국 어디 있냐. 있지. 지점이 있으면 본점이 있는 법이다. 내 마음속에 천국에 지점이 있으니까 본점이 있다. 때린다 그러니까 때리면 더 좋다. 상이 많아진다. 죽인다 그러면 죽이면 더 좋다. 한나라 직통으로 간다. 죽이도 못하고 살리도 못하고 더 좋다. 그래서 히브리스의 11장 38절에 보면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치 못할 자로다. 때리면 상 많이 생긴다고 좋아하지. 죽이면 빨리 총 간다고 좋아하지. 뭘 두려워하겠어요. 그래서 세상에 감당치 못할 자라 그랬어요. 이런 사람은. 마음속에 천국 이루어진 사람이 뭐가 무섭겠어요. 죽는 게 무섭겠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죽는 것은 고생대학 졸업하고 영생대학 입학하는 날이에요. 이 세상 파산은 영생의 해산이다 그 말이에요. 무 걱정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왕같은 지하장지에 거룩한 나이오 소외된 백성이니 너희는 거룩한 나라요. 구원받은 사람이 거룩한 나라다 그 말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요한계시록 1장 5절 6절에 보면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나라와 죄장을 삼으셨으니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고 우리 죄를 사해 주실 뿐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삼으세요. 하나님의 나라.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곳곳에 복음을 전하고 구원받은 역사가 나타나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돼 가는 거예요. 그렇죠? 마귀에게 점령됐던 영토를 우리가 쳐서 뺏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마귀와의 전쟁이에요. 진기스카네이 얼마나 넓은 영토를 점령을 했잖아요. 나포레오는 또 어땠습니까? 과거에 이 야심을 가진 영웅들이 말이죠. 막 약한 나라를 막 정복하고 그래가지고 영토를 뺏어가지고 자기 나라로 삼습니다. 이 세상에는 보이지 않는 영적 투쟁이 있어요. 마귀가 온 세상을 다 점령을 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은 마귀에게 점령됐던 영토를 도로 찾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 사탄의 권세를 정보하고 이 하나님의 복음이 진해질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받을 때 사탄에게 속했던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백성이. 땅이 중요합니까? 사람이 중요하지. 하나님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려면 당장 순간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바꿀 수 있죠. 땅에 있는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백성이 없는 땅덩어리가 무슨 손이 있겠어요. 그런데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영혼이 구원받을 때 하나님의 자녀도 강제로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기 원하느냐 안 하느냐. 구원받기 원하면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자녀를 만드는 게 되고 원치 않으면 마귀 자식으로 그들이 있다가 마귀 가는 지옥으로 갈 거고 우리 조금 있다가 대통령 선거합니다. 대통령 선거. 저는 이 백성들이 우리 민족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대통령이 잘못했는지 어쨌는지 그걸 원망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사실은 국민 책임이잖아요. 국민들이 뽑았잖아요. 잘못 뽑은 책임이 자기한테 있지. 왜 그렇게 잘못 뽑았는지를 알아야지 잘못 뽑았으면. 나라가 흥하느냐 망하느냐 하는 것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에게 책임이 있지. 백성에게. 그렇잖아요. 잘 뽑으면 나라가 잘 될 거고 잘못 뽑으면 나라가 망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한 사람의 역량이 얼마나 엄청난데요. 한 사람의 역량이 엄청납니다. 흥하게 할 수도 있고 망하게 할 수도 있고 과거 세계 역사가 그랬습니다. 우리가 구원 받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느냐 마귀 백성이 되느냐 하는 것은 자기가 선택해야 돼요. 원망할 필요 없어요. 지옥 가서 하나님을 원망합니까? 네가 선택한 거다 그게. 그렇잖아요. 자기가 선택했는데 뭐 원망하겠어요? 아담만 해서 죄인되면 죄인된 것 때문에 지옥 갑니까?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지옥 갑니까? 아니라니까. 그리스도를 영접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마귀의 권세 아래에 있던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느냐. 그 어떤 정복자는 그런 수가 있어요. 딱 가서 이제 너희들을 다 죽이고 이 땅을 점령하는 걸 원치 않는다. 너희들이 선택하라. 너희를 악하게 다스리는 너희 왕을 따르기를 원하든지 아니면 선한 통치자 선한 왕이 있는데 그 선한 왕이 다스리는 나라를 너희들이 원하든지 너희들 선택하라. 원하지 않으면 우리가 떠나겠다. 원하면 항복해라. 그러면 우리가 선하게 너희를 다스려서 나라를 살살게 도와주겠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선택해야 되죠. 우리는 죽어도 우리 왕이 악해도 우리는 그에게 굴복하겠습니다고 하든지 우리는 당신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당신이 우리 나라를 다스려주시오. 하고 그 권세 앞에 엎드리든지 그러면 무혈 입성해가지고 잘 다스리잖아요. 얼마나 멋있는 정복자가 되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강제로 마귀 권세를 쫓아내지 않습니다. 아담도 하나님이 먹지 마라 선한 왕을 말씀하였지만 먹는 날에는 먹는 것도 자유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마귀의 권세를 물리치면 생명을 따먹고 하나님처럼 영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마귀의 거짓말을 받아들이면 죽는다. 너는 마귀처럼 된다. 둘 중에 하나 택하라. 그 자유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그 자유를 가지고 잘못 선택을 했어요. 예수님이 이제 그걸 회복하러 오셔서 완전히 회복시키나는데 지금도 자유입니다. 구원을 받으면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구원 안 받으면 마귀의 권세 아래 그대로 있다가 마귀가 가는 영원한 지옥으로 가든지 자기가 선택하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의 영혼이 구원 받을 때 사탄의 권세가 정복되고 뺏긴 영토가 도로 찾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돼 가는 거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돼 가는 거예요. 그 나라 왕성하온 후 태평왕 제림하옵소서 그 나라 백성이 다 준비되면 그 나라 임금이 오시는 거예요. 이제 이 복음은 온 세상에 전파되고 그 복음이 전파되는 동안에 천국 들어갈 백성이 다 준비되면 그 나라 왕이 강림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돼 가는 그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전쟁입니다. 마귀와의 전쟁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고 이 선한 싸움이라고 했죠. 싸움. 마귀와의 투쟁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의 군대들이 가만히 둡니까 우리를? 마귀도 자기의 군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틴 루트가 구원받은 후에 그 천주교 교황은 그 당시에 황제의 왕관을 씌워두고 벗길 수도 있는 굉장한 권한이 있었습니다. 마틴 루트가 구원받은 후에 신부로 있다 구원받았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성경에서 깨닫는 걸 그 교회당 게시판에다가 붙였어요. 이 천주교에서 잘못된 걸 쫙 95개의 종문을 쫙 붙였어요. 그러니까 천주교에서 루트 신부를 파문시키는 파문장을 내보냈어요. 루트는 광장에서 그 파문장하고 교황청에서 본인 파문장하고 천주교 서류를 갖다가 부지러 버렸어요. 선전포고입니다. 이거는 천주교의 세력 그 당시에 교황은 말 한마디면 죽여버려요. 이단자라고 내리면 화형시켜버린 거예요. 그 거대한 세력과의 선전포고를 한 겁니다. 나중에 루트를 소환했어요. 마틴 루트 네가 말한 것이나 쓴 글을 다 취소하라. 그 종교재판에 백발백중 루트는 사형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가지 말라고 했어요. 가면 죽는데 그때 유명한 말이었습니다. 루트가 그 종교재판 받은 데 제가 직접 가봤어요. 독일에 브럼스라인데요. 루트가 그 한 말이 있어요. 그 브럼스의 기와장 지붕의 기와장처럼 내 원소가 많을지라도 나는 주님을 의지하고 나와 주님과 함께 가겠노라. 취소하라. 그랬어요. 축의경들과 그 당시에는 노마의 교황은 안 왔다 그러더라고요. 루트가 숨어서 성경 번역한 걸 지난번에 독일에 갔을 때 가봤거든요. 그 당시에 거기에 있던 그 지역을 다스리는 왕과 그 다음에 많은 축의경들과 종교주의자들이 쫙 있는데 거기서 종교재판 했어요. 취소하라 그러니까 루트가 내가 한 말이나 쓴 글이 성경에 비춰서 잘못된 것이 발견되기 전에 한마디도 칠수할 수 없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도와주소서 딱 한마디 했어요. 교황청은 뭐라고 했습니까 루터 너 독일을 떠나라 그리고 루터는 이 사람은 살려둬서는 안 될 사람이 있다니 누구든지 루터를 때려죽여도 살인죄가 안 된다. 사실상 사형성으로 내린 겁니다. 루터는 종교재판 마치고 돌아오는데 갑자기 행방불명이 돼버렸어요. 사람들은 두말할 거 없이 저는 지도세도 모르게 죽었다. 그런데 칼서닌 기사들이 길목에 숨고 있다가 루터를 납작납치해가지고 제가 그 가봤는데요. 산후에 어떤 성이 하나 있어요. 성주가 있어요. 성주가 루터를 보호했어요. 칼서닌 기사들 보내가지고 납작. 왜 그러냐면 죽으니까 그 성 안에는 죄수를 가두는 감방이 있어요. 이 루터를 죄수가 죄수를 가두는 감방에다가 딱 감금시켜놨다고 거기서 루터는 성경을 전부 독일어로 번역을 한 거예요. 굉장히 학자입니다. 루터가 그래서 루터가 쓴 글과 이 번역된 성경이 전파되고 그 싸움을 이겼잖아요. 하나님이 싸워주신 거죠. 루터가 쓴 찬송가예요. 이 때에 막이 꽉 차서 성도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싸워라 진리로 이기리도다 이 힘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구냐 곧 예수 크리스도 만유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냐 반드시 이기리로다 멋있게 마틴 루터가 쓴 찬송이잖아요. 우리도 지금도 그 싸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의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를 대적합니다. 만일 그들에게 권세만 주어졌으면 우리를 당장이라도 죽이려 할 거예요. 누가? 가짜 기독교인들이 지도자들이 주님이 우리와 같이 이겨서 이 싸움에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십니다. 불갑을 이기리로다. 진리가 이깁니다. 생명의 이깁니다. 주님이 이기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겁내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맞붙여 싸워야 돼요. 계속 점령해 나가잖아요. 계속. 복음이 전해지고 구원반 사람 생기고 새로운 구원반 지역의 새로운 나라에 복음이 될 때 하나님 나라가 그게 임하는 겁니다. 아버지여 나라의 임하옵심이여 그러면 골방에 앉아서 기도받는 나라의 임하옵심이여 기도만 하라는 말입니까? 싸워야죠. 나라가 정복이 되죠. 마귀에 빼앗겼던 영토를 우리가 도로 찾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쫙 준비되어 가는 거예요. 그렇죠? 나라의 임하옵심이여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더 많이 이루어지도록 그 하나님 나라 백성이 준비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라 임금이 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데려가실 겁니다. 나라의 임하옵심이여 이 말씀만 해도 얼마나 놀라운 내용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라의 임하옵심이여 이제 마태복음 6장에 다시 돌아 봅시다. 10절 나라의 임하옵심이여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뜻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미 작정되었어요. 결정되었어요. 집을 짓기 전에 먼저 설계도가 완성됩니다. 몇 평 땅의 건물은 연검평 몇 평 설계는 어떻게 지하 몇 평 지상 몇 평 자세한 설계도가 나오고 설계도가 완성된 다음에 이제 건축가는 그 집을 짓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나는 이미 하늘에서 결정이 됐어요. 하나님 앞에서 결정된 그 뜻이 땅에서 땅에서는 이 지상에서 인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사야 46장 10절에 나의 몰약이 설 것이니 나의 기뻐하는 것을 내가 이루리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리라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 이루어지이다. 그 기도하는 사람이 무슨 말씀인지 알고 기도합니까? 그렇게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기도하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기에 너도 참여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과 아랑곳 없이 살아가면서 입으로만 뜻이 안어진 것지도 안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그 하나님의 뜻은 뭐였어요?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등지고 멸망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의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것 멸망받을 영혼이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는 것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요한복음 6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부터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부터 40절까지 전체를 읽어봅시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하미 아니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하미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으냐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하미 아니오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예수님이 죄인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서 피를 흘려서 우리 죄를 영혼이 사하시고 우리를 죽음의 권세에서 구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피 흘리시면 우리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권세를 정복하고 우리 영혼을 구원하시는 것. 그 하나님의 뜻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뜻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다 이루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고 우리는 예수님이 이루신 사실을 마음에 깨닫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 보고 뭘 봐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루신 그 사실을 보고 믿음으로 영생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구원을 받으셔야 하나님의 뜻이 오져요. 우리가 구원 받은 게 하나님의 뜻이 오져요. 내가 구원을 받아야 하나님의 뜻이 오져요. 이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신 이 복음이 전파되고 많은 영혼이 구원 받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에 그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이 점령하신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리는 곳이에요. 우리가 구원 받을 때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내 생애 속에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연결되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더 많은 영혼이 구원을 받아야만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집니다. 디모델 전서 2장 사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친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이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 받는 걸 원하시는 원하시는 게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베드로 후서 3장 9절에 하나님은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애로같이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이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죠. 왜 하나님이 오늘도 오래 참고 기다리시느냐 더 많은 영혼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구원 받도록 그 하나님이 원하셔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무서운 수치와 십자가의 죽음의 고통을 받았습니다. 수치와 그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 형태를 짊어지고 상자형을 이루기 위해서 큰 대못에 박혀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양손 양발에 찢어지고 피와 진행을 다 쏟으시고 그 앞에서는 손가락질 하면서 입을 비축이면서 침을 뱉으면서 조롱하는 그 수치와 고통을 다 받으시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으셨습니다. 우리는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사도가 말한 대로 내가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전가는 일을 마치라 하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 즐기지 않느라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 생명을 다 희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직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많은 지역에 기독교는 전해졌는데 성령도 2300년 방언으로 번역이 됐고 전 세계 구석구석에 성경이 많이 전파되고 전도하는 사람도 많고 교유당도 많은데 믿는 사람도 많은데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그토록 많은 것은 웬일이냐 말이에요. 웬일이냐 기독교는 전파됐는데 구원 받을 수 있는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것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의 시간도 물질도 필요하다면 우리의 목숨까지 바쳐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바울사도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토록 많은 고난을 받고 헐벗고 굶주리고 매를 수없이 맞고 수없이 감옥에 아치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목이 잘려 죽기까지 했습니다. 예수님 마지막 기도가 뭐예요? 마태범 26장 39절에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앞서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비참한 인간으로서의 최고의 고통입니다. 수치와 고통 그걸 앞에 두시고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기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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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내가 죽기까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내어주고 생명까지 내어주고 희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우리가 잊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악하고 엄란한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뜻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있다고 말해요. 우리는 이제 우리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원하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사는 것은 결코 아니다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바루사도가 말한 대로 내가 그리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도께서 사신 것이라 우리가 구원 받기 전에는 하늘을 찌르듯한 기백이 있고 자기의 계획이 있고 욕망이 있고 자기의 고집이 있고 다 있었지만 구원 받자마자 나는 주님과 함께 죽었다. 내가 죽었다는 것은 내 계획과 내 욕망과 내 모든 의지가 다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거예요. 내가 산 것이 내 안에 내 안에 내 안에 그리도께서 하셨다. 내게 새로운 소망을 주셨고 새로운 삶의 목적을 주셨고 새로운 가치관을 주셨고 이제 내가 이 땅에 살아야 될 새로운 뜻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내 개인의 내 개인의 흑된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소원을 이루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빌리포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있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뻐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에요.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세요.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내 평생 소원이다 그 말이에요. 주의 뜻 행하고 주의 일 하다가 주를 위해서 살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하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내 뜻 밑에다가 굴복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은 확실히 나타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베드로전서 4장 2절 4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줬자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합니다. 그 후로는 언제 구원받은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줬자 다시는 자기의 어떤 육체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상의 헛된 것을 그걸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줬자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합니다. 우리의 육체의 남은 때 그렇게 많지 않아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동안의 이 세상의 헛된 것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닌 자 마귀의 권세 공중의 권세자분 자를 따라서 우리의 육체와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따라 살아서 본질상 진노받을 자식이었다고 했어요. 이제는 다시는 마귀가 끄는 대로 끌려갈 수 없습니다. 이 세상 헛된 것에 마음이 빼앗겨서 우리의 육체의 소육을 따라 살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줬자 우리의 육체의 남은 때를 살아야 된다. 당연하죠? 네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산 것이 지나간 때가 조카도다. 우리 육체의 소육을 따라서 죄를 짓고 살았은 것이 이제 지나간 때가 조카도다. 3절 한 번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탄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승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조차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조카도다. 이방인들과 같이 이방인은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았던 것이 지나간 때가 조카다. 그걸 구원받은 후까지 끌고 오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건 지나간 것으로 그것은 끝이다. 그건 죄와 허물어 죽었을 때 사탄의 권세 아래 있을 때 멸망받을 자식이 있을 때 행하던 행습이다. 이제는 이제는 아니다. 이제는 이제는 다시는 마귀에게 속지 않는다. 이제는 우리의 육체에 남은 때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내가 거기에 함께 참여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몸과 영혼을 다 죽게 드리니 이 세상 고락한 주인도 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이 내 손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돼야 되고 그렇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너 이렇게 기도하라. 뜻이 하늘의 지름같이 땅이 이루어지이다. 그 거룩하신 뜻 하나님의 뜻 그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살아라 그 뜻이에요. 그런 골방에서 기도만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까? 기도를 해야 되지만 기도한 그대로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활 속에 그대로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야고버서 4장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스 앞에 야고버서 있습니다. 야고버서 4장 15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여 이제 너희가 허탈한 자랑을 잔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으려면 주의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주님이 원하신 것이라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 내가 아무리 기뻐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면 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하나님 뜻이 아니면 분토같이 다 내버려야 됩니다. 주의 뜻이면 우리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나님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할 것이여는 이제 너희가 허탈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욕망 그건 다 허탈한 자랑이오. 악한 것이라 그랬죠. 우리의 삶의 목적을 어떻게 하세요. 국가는 국가의 대개가 있습니다. 10년 계획 5년 계획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공약도 많이 세우고 합니다. 좋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계획을 세워야 됩니까? 내 삶의 설계를 하고 설계라는 건 설계대로 집을 짓듯이 내 삶의 목적을 정해놓고 무엇을 해서 살 것이냐 이제 내 영혼도 내 몸도 내게 주어지는 시간도 다 하나님이 것인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살 거냐 계획을 세워야죠. 주의 뜻이면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살기도 하고 주의 뜻이면 죽기도 하고 죽는 게 겁나요? 주님 뜻대로 살다가 주님 뜻대로 죽는 것이 최고의 영광이에요. 최고의 영광 비실비실 살다가 비실비실 아무 의미 없이 죽으면 그때는요. 어떤 사람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요. 높은 선비님한테 가서 여쭤대요. 부탁했대요.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비석을 하나 쓰게 비석문을 하나 지어달라고 해요. 아버님 뭘 하고 가셨느냐 그러니까 별로 하신 건 없습니다. 그래 3일 후에 오라 그랬더니 3일 후에 가서 비석 비문을 써주셨는데 그 제목이 뭔지 아세요? 먹다 죽다 뭐 쓸 게 쉬어야지 먹다 죽었다 다이슨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다가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행하다가 우리도 하나님 뜻대로 하다가 주님 앞에 갔다 기록이 남을 수 있어야죠 육신을 위해서 아무 의미 없이 그냥 태각 태각 하다가 아무것도 주님으로 해서 한 일도 없고 갔다 억울하지도 않아요 자존심도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부심과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연관해서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한다고 하는 자존심 그 목적 그걸 우리는 잠시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으면 죄니라 선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행할 줄 알고 그걸 하지 않으면 그 죄다 이건 도덕적인 죄하고 다르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 땅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위해서 할 일이 있는데 생각 없이 그냥 세월을 흘려보내요 세월이 얼마나 빨리 지나갑니까? 보세요 2007년이 이제 저물어 가요 마지막 달이 됐어요 세월 그냥 보내기 원통하지도 않아요? 늙어가는 게 억울합니까? 늙어가는 거 억울하게 여길 거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정한 법칙이니까 때가 되면 우리가 가야 되는데 다만 이 세월을 헛되이 보내는 것이 억울한 겁니다 내가 주님 앞에 귀중히 쓰임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내가 함께 귀중하게 쓰임받지 못하고 산다는 자체가 이게 원통할 일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 너희는 세월을 아끼라 때가 가니라 그러므로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고 그 세월을 아끼라 말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내가 살고 있다고 하는 그것을 우리는 잠시 잊지 말아야 됩니다 10편 119, 118편 17절에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요하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내가 이 땅에 죽지 않고 살아있는 이유는 뭐냐 내 영혼을 위해서 이루신 일 주님이 이루신 그 거룩한 역사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파해서 다른 영혼이 구원 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다 그 말이에요 그게 그걸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존재한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직도 생명을 허락하신 이유 내 심장이 지금 뛰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있다는 걸 잠시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요 그러면 다 성경 놀고 저 성교사로 가란 말이가 아니죠 성교사로 갈 수 있는 사람은 나서세요 자기가 못 가면 딴 사람을 보내세요 어떻게 보내요 열심히 그 대신에 직장생활을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돈을 벌어서 성교사를 성교비를 대세요 성교비가 많이 쓰이지는 만큼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을 거예요 정말입니다 그것도 못하는 사람이 열심히 기도하세요 자나깨나 복음제라는 사람이 예수 기도하세요 교회 안에서 왜 할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할 수 없는 큰 일을 하라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큰 일에 충성된 자여 하고 칭찬할 일 없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 그게 내 마음을 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안 하면 뭐예요 자기 할 수 있는 것도 안 하면 그건 죄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구원 받고 나서 교회 안에 들어오면 할 일이 뭔지 알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인지 압니다 그걸 위해서 교회가 할 일이 뭔지 압니다 그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뭔지 압니다 그걸 해야 돼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세월만 보낼 것이 아니라 성경을 배우는 가운데서 우리 마음 속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만큼 나도 뭔가 할 수 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을 것이다 그걸 찾아보세요 반드시 있어요 그리고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하세요 하나님 우리 머리털까지 다 해심받으신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걸 다 아십니다 지극히 작은 것까지 다 아십니다 그것을 하면 심지어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냉수한 걸 대접한 것도 그 상을 결코 잃지 않다고 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을 안 주시겠어요? 주세요 금세와 내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상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작정하신 마지막 시대 이 땅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먼저 우리를 불러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해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건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크고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어찌다 청량하며 어찌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두셨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우리의 남은 삶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우리가 존재한다는 사실도 우리가 배웠습니다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으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많은 생명들이 있습니다 전 세계 곳곳에 주님 아직도 구원받을 수 있는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모든 전도할 수 있는 곳에 주님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많은 영혼이 구원받으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거룩하신 기뻐하신 뜻을 이루시옵소서 그리고 이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위해서 우리 모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님 뜻대로 귀하게 사용해 주시고 멀지 않아 다시 오시는 주님 영광 앞에 책망받을 것 없이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게 합당한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찬송 431장 찬송과 431장은 끝이 하겠습니다 찬송 431장 찬송 53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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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가 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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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성북교구에서도 성북선교회원에서 같이 집회가 있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 꼭 부탁드립니다 임원 동계수련회 안내입니다 봉사위원 어머니 회장단 집사님들께서 오늘 동계수련회 사전 접수일 마감일이라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꼭 말씀 마친 후에 아직 접수 못하신 분 전원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광고 드렸습니다마는 저 건너편에 아직도 관양이동 공용주차장 활용을 덜 하고 있습니다 많이 활용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광고 마쳤습니다 네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휴지하시기 바랍니다 이 신이 부신 하나님께 나 영광과 성민들을 돌리세 독생 자를 주셔서 구하시니 모든 죄인 생명길 찾았고 다 중참양 중참양 대소리로 찬양 중참양 중참양 기쁨으로 찬양 왕배의 성을 보여줘 찬양하세 기쁘신 일 이루신 하나님께 우려를 여군의 성 사셨으니 중인 민자 누구나 청량반대 주사람이 널 용서하시니 이 완전한 구원에 참여라 중참양 중참양 그소리로 찬양 중참양 중참양 기쁨으로 찬양 왕배의 성들 보여줘 찬양 왕배의 성을 보여줘 찬양 왕배의 성을 보여줘 찬양 주사람이 널 용서하시니 주사람이 널 용서하시니 지문음에서 너무 wid ча시니 큰 소리로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기쁨으로 찬양 맘대의 손을 모여서 찬양하세 이 그 짐을 이루신 바람인게 그 짐을 이루신 바람인게